이렇게 기본 상태에서는 고객을 기다리면서 펜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번 진입해서 해보시겠어요? 사람이 일정 범위 내로 들어오면 멈추고 고개를 들면서 음성 안내를 하고 버튼으로 화면이 변하죠 그러면 누르는 거에 맞는 정보 화면이 뜨는 거죠 네 뜨고요 이제 다른 걸 급하게 보고 싶으시다 보시면 지금 인식이 풀렸어요 그럼 이제 위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보시다 표정따락이 어때요? 그때 이건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아 왜 그랬어? 그래도 되게 많네 그래도 그래도 2단까지 됐네요 2단까지 요청을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됐네요 먹는 표정 먹는 표정 먹는 표정 근데 이제 차장님께서는 여기 큰 물 큰 물 저 디엠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 딜 하는 거 그거 오늘의 딜? 그건 쇼핑정보에 그리고 이제 쇼핑정보로 이제 인식 풀린 거네 네 인식이 한 10초 정도 돼 진정차는 어떻게 봐 진정차는 어떻게 봐 진정차는 어떻게 봐 진정차는 어떻게 봐